아 나는 생각한 게 아니구나 뭐야? 켜져있네? 이거 왜 안... 아, 힘쩍다 야 방송 예정이야 왜? 그거 좀 기다려 봐, 딜레이야 너네 핸드폰이 넌폰이라서 그래 네, 이거? 아니야 좋다, 좋다 누구야, 누구야, 설마 하니닝? 아니야, 누구야? 진짜야, 댓글대로 읽었어 하니닝? 야, 그래군요 대박, 대박 헐 안녕, 여러분 헐 안녕 누구게 아뇨 헐 헐 오케이, 오케이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이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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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수도 있어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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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모두 얘기도 뭐야? 뭐야? 승모야, 안 덤냐고 하는데 돈 돈 돈이 없냐? 여기 에어편드 하니 안경이 예쁘다 나는? 저, 이쁜 것 같았어요 하니닝이 아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해봤으면 안 나 예거는 게 아니고 하니 안경이 예쁜데? 하니 안경이 예쁜데? 하니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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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 다 안 느꼈냐? 다 안 느꼈습니다 뭐를 다시 그렸냐? 저는 안 느꼈습니다 나 여기 둘이 알 있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 이거 스키츠 차단 안경 스키츠 차단 안경 블루라이트 안경 소용 있어? 이거 여기서 보면 빛나 눈 두 개 생겨 화면 봐봐 아니 형이 볼 때 좀 얼굴이 형 눈덩이 익스도 블루라이트 나 샀어 근데 핸드폰 많이 보면 필요하네 근데 안 써요 자기 전에 딱 쓰기가 좋아 자기 전에 핸드폰 이렇게 모자가 어두운 데서 봐, 근데 자기 전에 누가 안경을 쓰고 있냐고 그렇지 왜냐면 형 모자 왜 거꾸로 썼네 패션인가? 패션인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니 요즘 앞으로 쓰지 않아요 왜 왜? 이게 여기 이렇게 뭐야 책이 있으면 벌리적거리거든요 일단 승민이 안경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거 이현이가 빌려줬어요 아 진짜? 승민아 진짜 귀엽다 귀엽네 조만간 꿀텔 하나 사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승민아 왜 끼 부려 카메라에 뭐야, 김승민이 끼 부렸다는데 카메라에 뭐? 뭐야, 뭐였어? 승민이가? 승민아 왜 끼 부려 카메라에 이렇게 왔어 근데 존재 자체가 그렇긴 해 난 존재 자체가 낀데, 더이 낀 고마워요 승민아 우리 멤버들 사랑한다 승민아 우리 멤버들 사랑한다 승민이가? 승민이가? 승민아 사랑한다 승민아 아 나 고마워 지성아 약간 고마워 아니야 말해 많이 댓글을 보고 있었어 아 오늘 중복이래 기억된 중복? 응 오늘 아 중복 당먹는 거 다 같이 여기서 치킨이라도 치켜먹을까? 오늘 날에 중복이야? 말 거 아닌 거? 오늘 중복이야? 영국은? 영국은 여기 있습니까? 영국은 여기 있습니까? 영국은 여기 있습니까? 형 우리 너무 정신이만 보여주면 안 돼요 민우야, 끼 좀 불려봐 진짜 끼를 보여준다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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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머리 완전 동그라미야 귀여워 봐봐 방금 지나갔어 봐봐 지성아 아니 아니 니가 얼굴을 좀 보자 아 그래요? 내게도 못있냐 댓글 봐봐 틀렸어 틀렸어 너무 승민아 혹시 밑에 반바지니? 오 반바지입니다 갈색 반바지입니다 근데 왜 한 입 안 입을 잡고 다 됐어 와 창빈 형이 반바지네 뭐야? 뭐야? 반바지 안 입었잖아 아니 근데 요즘 진짜 반바지 없잖아 요즘에 반바지 뭐지? 요즘에 반바지는 게 아니고 왜? 이유가 있어? 딱히 이유가 없는데요? 그냥 틀었더라고요 맞아요 난 겨울에 진짜 반바지 그리고 우리 샀던 거 그 엄청 얇은 거 그거밖에 안 입고 다녀 잘 때 반바지 입는 게 편해서 맞아요 사실 반바지를 다 사니까 편하던데 그리고 형 그거 드디어 버렸어요 뉴욕 장 버렸어? 버렸어? 승민이한테 인증하면서 버렸다 드디어 버렸어 승민아 나 이제 버린다 이제 언급하지 마라 3년 입지 않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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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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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뉴욕 처음 맞추고 수상 때 아니 뉴욕에서 산 거야 그럼 K콘이야 K콘인 것 같다 10년 넘을 정도 학교 10년 넘었지, 5년 동안 입고 있었어 살짝 그때였네, 현동이가 뭐냐 내가 모든 아이러브 뭐뭐뭐 다 샀는데 아쉽게 다 못 먹었을 때 어딨지? 그 찾으러 가면 진짜 힘들어 맞아요, 근데 모든 처음부터 다시 다 프로그램도 해야 돼 나중에 우리 투트하면 진짜 제자랑 모아야겠어 안경파, 비안경파인가요? 안경파, 비안경파예요? 안경파, 안경파지 어떤 내면인지 안경 쓰지? 이쪽에 끼기 싫다? 이쪽에 끼기 싫다? 나는 에너로기파 죄송합니다, 브이 몇 가지 할게요 일로와, 일로와 나 진짜 큰일 하니까 저랑 야, 나 그거 버블리스 할까? 나 버블리래 버블리스 형? 뭐야? 뭐야? 아, 엄마 어제 본 게 이거구나 이게 뭐지? 아이온 아, 이게 뭐지? 버즐, 버즐 네, 그거 같아 버블말고 버즐 아이온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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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몬한 그, 막 디지몬? 카드 듣는 거 우와 뭐야, 디지몬, 우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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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왜 모르겠어요 뭔데? 이거, 이거 뭐 어때, 이제 좀 갤럭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여기서 디지몬 한 말이야 아니, 저거 악몽은 진화 아니면, 아니면 그레이몬 아니, 벤텍, 벤텍 이거 지금 마지막 영상이야 아, 마지막 영상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아니, 없어, 이거들 아니야 이거 왜 얼마나 됐어? 이거? 아, 잠시만 우리, 우리 너무 잘 이러고 있거든요 아, 왜요? 우리 그때 그 서핑 그거 영상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아이폰을 들고 있어서 스테이가 내가 주때 없게 아이폰은 바쁜 줄 알더라구요 아직 결렉씨 쓰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예쁘게 생겼다 버즈 무시하지 마 얘들아 이거 뭐였어? 무시하지 없는데? 나도 써져있어요 나도 근데 무시 입은 다 써봐 형 언제까지 보여줄거야? 그만하라 리누몬 돌아와 언제까지 보여주려고 되게 멋있다 근데 이거 고리 잘 쓰면 진짜 안 잃어버릴거야 근데 고리를 내가 일부러 안 잃어버리려고 고리를 샀잖아요 근데 바지에 고리를 달게 없더라구요 견제에요 바지 고리 쓰면 안 잃어버린다 고리? 고리 안 잃어버린다 다 고리로 나 이거 일부러 이거 해놨거든요 아 실현? 그래? 거기다가 뭐 걸어도 돼 아 알겠는데 바지에 걸러 10대이네 어 승민이 끼 부린다 승민이 끼 부린다 어 어 어 1,2,3 자 하나,2,3 병네요 밥 먹었어 얘들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분명 또 다른 거 먹었을 거예요 아까 점심에 먹었어 둘과 둘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둘과 둘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어, 환 씨 못 드셨어요 맛있는 국밥을 먹었어요 어, 승민 씨 못 드셨어요 네, 현진 씨 모드셨어요 쌀국수, 쌀국수, 들었어 쌀국수, 쌀국수 뭐하다고 합니다, 수민이는 네, 호린지 좀 뭐 먹었어요 저 마라탕 먹었어요 마라탕 먹었어요 마라, 마라 마라, 마라 뭐 하냐 이 형은 뭐 하는 거죠? 쌩이가 뭐에다 달아놓은 거야 정말 진짜 잘 듣는 거야 말 잘 듣는 아이가 뭐해 근데 그냥 달란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야 귀걸이에 달래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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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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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자, 그러면 창이 형 뭐 먹었어요? 나? 네 나는 콩나물국 맞네 콩나물국 오, 약간 궁극기 파티였는데 오케이 어? 나는 지하철 먹었는데 지하철? 지하철? 소고야 오케이 우리 찬미 형 뭐 먹었어요? 저요? 네 저 저 또 이런 말 없었는데 뭐랄까? 시리얼 먹었지 또 닭가슴살 먹었지? 돼지국밥 먹었어요 아 대기국밥 세 어? 어? 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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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대기국 그럼 이혜이는 뭐 먹었어요? 돼지국밥 아 돼지국밥 같이 먹었어? 맛있겠다 내가 언제 일어났는데 이 형이 먹을 거 추천해달라고 돼지국밥 안물 안물 아, 그냥, 그냥 나 뭐 어떻게 한 번 해야 돼 안물 도망구라 대기야, 대기야, 대기 대기야, 대기야 대기야, 대기야, 대기야 대기야, 대기야, 대기야 리슨이 뭐 먹었어요?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나 뭘 먹었었어? 야, 큰일까? 일주일이라도 와가지고 근데 또 다시 잠들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귀모는 먹는거보다 잔인이네 말 함부로 하지마 왜 너 뭐야 뭐야 갑자기 먹는거보다 잔인게 최고자나 아, 미안해 얘들아 허리 펴 허리 수술 1700만원 470000원 470000원 270000원 다들 허리 쫙 펴 네 허리도 이상? 맞아요 야, 재효아만으로 허리 잡을 수 있어 엉덩이 여기 있어 아, 피기팟네? 피기팟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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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복 밥먹어 밥먹고 와라야 지금 당장 밥먹으란 놀이 필요네 이게 무슨 데로야 끝나고 밥먹을게요, 맛있게 야, 빈이 어깨 넓다 느낌? 고마워요, 여러분 저 벌크 업종은 아니고요 벌크 업종 벌크 업종은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소문으로는 철민이 지금 컷팅 중이라고 컷팅? 네 소문은 소문이 근육 컷팅 소문은 소문이 아, 진짜 소문이구나? 네, 소문이에요 진짜 소문이에요 승민이 너무 잘생겼다고 승민이 안경먹고 머리 살짝 탁탁 타는 거 나오는데 박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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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중 김승민 오늘 좀 설레 좀 이래 단체 꼼파체를 하자 왜? 나 오늘 제가 라디오에서 벌칙을 했었거든요 어 말하자마자, 숨 한 번 알려줘봐 이거 아닌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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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끼 좀 부려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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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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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끔찍 파티지 끔찍 파티지 맞아, 나 그렇게 했어 찬아 얼굴 보여줘요 얼굴도 보여줄게요 깨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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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래? 귀여운 집에서 지성아 제대로 하자 이거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주제가 뭐니 얘들아 주제는 날씨가 좋네 날씨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날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날씨가 오니까 마치 내 옷 같아 파래 파래 설렙니다에 워싹 딱 잘 끊었어 영화에 출제는 없어 지금 밖에 천둥처럼 네 눈 오고 있어요 눈 와요? 밖에 눈 와요 요즘에 띵입니다 저희 구경 왔냐면요 그냥 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맞아요 미스 안녕하세요 딱히 주제는 없습니다 얘들아 어깨도 피고 등도 피자 자세가 생명이야 피자 먹으실네? 피자 먹을까? 피자 먹을까? 피자 먹을까? 중국이니까 피자지? 치킨 피자 근데 제 자세가 최고이네요 진짜 자세가 좋아야 돼요 네 뭘 해도 자세를 진짜 잘 고정시켜 놓고 해야 그게 이게 그대로 고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몸이 이상한 폼으로 이게 안 무너뜨리는 거 같아서 그걸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견뎌 그리고 지금 다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 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이나 끼 부려줘 대끼 아니 근데 며칠 전부터 계속 두 절반 행동을 어 맞아 계속 아아 이래 아니야 아 진짜 왜 이러고 있다니까 아 왜 근데 귀여워 나 안타까워 미안 내가 아직 그런 걸 몰라 평가하면 나도 할게 안돼 너 그러지마 아 그럼 나도 좋게 스키지 그 그 그 와 이게 뭐야 그 그 성민이 보고 배우래 자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악 자 더 빠르게 해야 돼 약간 아아악 어 맞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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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해야겠다 어디야 어디야 어 더워 진짜 스테이크 같아요 스테이크 같아요 스테이크 같아요 스테이크 같아요 스테이크 같아요 저거는 거인이 아닌가 싶어요 거인이에요 내가요? 어깨로 앙탈 부리는 엇강들 부럽다 엇강들 하나 둘 엇강들 하나 둘 엇강들 진짜 진짜 매워보인다 멋있다 야 어디 가슴이 있니? 아파 아니 오늘 해야 돼 야 얘들아 여기 봐줘 형 근데 쟤는 뭐야 나 진짜 깜찍이 새리네 왜 저 누구가 좋아하지 데끼 뭐냐 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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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아니야 다 있어? 다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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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가 잡아 저 쟤는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들이네 내 거 있어 누가 파핀 포카 포카야 포카야 어떻게 했어 포카 집에 들어갔네 여기가 있냐 포카 뭐야 잠옷이 생기네 잠옷이 뭐야 잠옷이 있어? 우리 잠옷이 없어 포카 없냐 포카 없냐 포카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쉬고 싶다고? 오케이 아니 이 형이 다리사에 껴놨어 포카 아 미안 포카 좋아 아 미안 현진이 너무 싫어 몰랐다 현진이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여자 현진이 뭐 추꾸미 갈 때 내 친구네 현진이 어 추꾸미? 내 친구 야 그거 줘봐 여우 줘봐 나 징어 거리가 여우 줘봐 여우 승민아 여기 자 안 돼 아 왜 애들 다 벗겨 심해 준서야 애들 어떻게 해 여기 줘 야 이거 옷 이렇게 입으면 미스테로 줘 빨리 이거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안 돼 왜 잠옷 너무 귀여운데? 진짜 귀여워 야 뭐야 나 왜 잠옷 없어? 나 잠옷 입혀줘 형 잘 때 안 입혀야 하나 형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잘 때 모습이야? 나도 잠옷 입혀줘 그럼 안경 그럼 이게 맞긴 하지 안경 어? 그럼 나는 옷이 나도 안 되는데 귀여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연으로 다시 안경 귀엽다 귀엽다 이거 어떻게 해? 너무 귀엽다 대끼 멀에서 보니까 소시지 같다 저 말하는 거야 저 말하는 거야 하이 소시지 하이 소시지 하이 소시지 하이 소시지 내가 인간 얘 말하는 거죠? 평균 20세 넘는 남성들이 인형 놀이 한 거 좋다 왜 오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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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머리가 많이 커졌어 머리가 weet 머리 many actual 안경도 만들어서 머리 나빠 내가 마인드 오케이 머리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떡해 우리 애깅이들 다 불러주죠 안녕 가보고 싶은 사람 갖고 싶어 계속 나 가서 소세지 갖다 보니까 다 했어 나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해야되는 건가? 귀 뱀다니까? 귀는 배급이 대접적이야 주인 잘못 만났어요 뭐야? 뭔 패션이야 안되네 제발 그냥 내비둬 제발 내비둬 이거 원래 어디야? 오늘의 주제는 짜루룩인가요? 짜루룩 유전자 변이온 유전자 이렇게인가 원래? 뭐야 알 있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맞는 거 어때? 봐봐 오따리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생각났어 어때? 괜찮은데? 봐라 탄만 봐 탄모 자이언스 자이언스 저거 저거 리노 형 오늘 먹음 줘주세요 리비 그냥 날 내버려둬 애들이 자꾸 자기 내버려 나 달래잖아 가있어 내버려 타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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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잔입니다 리잔 리잔 타잔이네 가관자 사이즈 좋아야지 가관자 사이즈 좋아야지 그러니깐요 수혜 좋잖아 재웅 재웅 저녁에 뭐 먹니? 저녁에 뭐 먹을래요? 저녁에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 나 그냥 먹어야지 소티? 소티 다 가슴살 고구마자 저거 나는 저녁에 뭐 먹을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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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게 삼계탕 택배사 돼 삼계탕 삼계탕 나 근데 몇 시간나 삼계탕 먹은 거야 비자도 좋다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맛있더라고요 치킨 나는 바다 치킨 윙천이 아, 방금 보고 계세요 여기서 누가 한우 내가 사줄게 한우가 뭐야? 저희가 사줘야죠 사자, 사자, 사준대 오케이 수환아, 집에 있구나 고기 좀 부탁해 한우 사와 고마워, 가자 시간! 곱창 곱창 소래눈 음료수 마시는 사람? 나 아, 싫어 진짜로? 아침에 사, 아침에 사 나, 소래눈 아침에 사 그 아침에 사? 술만 나 맞아, 술만 나 술만 나 아, 그거 뭔지 알아 뭔 거? 초록빛 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그 이렇게 흰색이랑 뭐 이렇게 난 맥폴로 캔, 캔데이 초록빛 나는 거 나도 맥폴 맥폴 나도 맛있어 나 소래눈을 진짜 요렇게 많이 마셔 신룬티는? 신룬티 맛있어 신룬티는 뭐야? 신룬티 신룬티, 신룬티 나 파란티가 낫거든 그거 맛있어, 홍천 맛있어? 큐티 나쁘지 않았던 커피 신룬티 난 물 아침에 사, 아침에 사 아침에 사 아침에 사 너무 다르는데 아침에 사 너무 맛있어 물 맛이에요, 물 물이 제일 맛있긴 물이 짱이지 커피지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응 나 왔다 코코넛 버터 먹는 사람 나 그거 옛날에 붓기 빼려고 한 번 먹었다가 다시는 안 사 나 진짜 좋아 코코넛 버터 맛있게 돼 나 맛있어 나 맛있어 맛있어 코코넛 물 되게 맛있어 왜 뭐라 해야지 근데 맛있는 건 맛있긴 해 알몬드 우유 아멘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는 진짜 맛있어 그냥 그대로 맛있는 게 진짜 맛있어 아멘드 시야 아멘드 시야 아멘드 시야 그걸 안 맛있봤어 스테이가 우리랑도 놀아줘 라는데 네 이따가 안녕 즐거웠어요 뭐야 인사하는 거 아니었어? 그 대표 중에 우리 2PM 형들 비하인드에서 우리 나오는 거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거 현장 갔어요 네 현장 갔었잖아요 형님들 거의 막 차 차 막 폭발하고 장난 아니야? 맞아 맞아 진짜 멋있어 너희 너 멋있어 너희 너무 멋있어 너희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노래 너무 좋아 이번에 하이꾼 한 명 하시던데 맞아 정희야 정희야 나 준우 형 준우 형 치킨 봤다 준우야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많이 봤어 너도 형 집 가는 거야? 형 지금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스테이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구만 맞아요 물론 우리 얘기만 하고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스테이아는 더러우죠? 스테이는 저를 뭐 먹을 거지 네 어 뭐 좋으냐 스테이기 때문에 뭐 먹을 거야 뭐 드세요 추천해달라고 하겠지? 어 창빈이 창빈이 해야해 커버해달래 어 창빈이 커버해야해 어 창빈이 커버해야해 근데 쪼갈비가 뭐야? 야 근데 나는 왜 아는 거 같아 쪼갈비 들고 먹는 쪼갈비 아 쪼갈비 쪼갈비 먹어봤는데 쪼갈비 쪼갈비 할 때 하고 먹어요 쪼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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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닌데 쪼갈비에서 쪼갈비 하는 거야? 맞아 아 그래서 이게 양념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쪼갈비 이렇게 뜯을 때 근데 그래서 쪼갈비 아 진짜? 우와 이렇게 뜯어 먹잖아 아 그 쪽 소리에 그래서 쪼갈비야? 몰라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떡볶이 근데 쪼갈비보다 스페어리비 더 맛있어 살 많잖아 스페어리비 그죠? 김치찌개 먹었던 거 진짜 맛있어 치킨이 땡깁니다 아 맛있어 그럼 나 요리해도 어? 제조 사와 아니 저는 제조 사와라 언제든 제조 사와라 제조만 사오세요 마늘 깔게 또 마늘 깔게 마늘 깔게 마늘 또 사야 돼 양파 잡아줄게 떡볶이 지하철 먹을 거야 맛있게 드세요 너 이만 먹냐 지하철 한번 지하철 뭐 먹었어?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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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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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다, 소스 진짜 고쌈, 고쌈 나중에 고추장 발라서 해보려고요 귀여워 고추장 발라서 다음 생각하면 요리 있어? 파이 파이? 파이나 파이 민파이? 네 뭐 좀 봐 그러면 나 디저트로 피프 브루기뇽 오 브루기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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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브루기뇽 냠 잼 무르기뇽 누르기뇽 누르기뇽 넌 나 부르기뇽 네, 맞아, 이놈 근데 우리 네, 맞냔, 이놈 이제 지금 오, 뭔가 좀 있어 보여 너무 오래 아, 근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테이랑 얘기도 하고 V LIVE도 켜니까 재밌네요 그러게, 그러게 재밌어 오케이 아니, 우리 언제 봐요? 네? 스테이 언제 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스테이는 오늘 보고 있죠 솔직히 스테이는 오늘 보고 있죠 아니요? 우리는 언제 보고 있어요? 저희는 글로 써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와 언제나 우리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아, 형도 웃겨 아, 형도 웃겨 아, 형은? 오늘, 형은 오늘 내가 디저트 다 실패하고 어 저 형 다 성공했어 맞아 형, 무슨 일이야? 어? 초심이 없네 아니 내가 초심으로 잊은 적이 어딨어? 나 극대자야 아, 극대자야 극대자야 절대 안 돼 아, 요즘 콕대자로 유명하시잖아요 콕대자? 콕대자가 뭐죠 아, 콕대자요? 왜? 야, 왜 너 옆으로 가냐? 야, 인생이 옆으로 가냐? 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있을까? 콕대자 쟤가 유튜브에 뜨리려고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봐 이번에 콕대자 하는 거야? 맞아 인생이 옆으로 가냐? 아, 왜 앞으로 가냐? 옆으로 가라고 그래 아니, 내가 어이없어서 그래 이런 걸 다 쓴 거 같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나 그 이행이야 떨리고 그 봤어 아, 맞아 아, 맞아 그거로 봤어 귀엽습니다 콕대자 좋아요 콕대자 승민이 펌을 그만 괴롭혀 오오 뭐야 나도 심지어 걔도 감정 있고 다 그게 있어 맞아 그래, 이거 뭐해줘 어? 잠깐만, 리비씨 할 말이 있대요 제발 아, 뭐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끄고 오겠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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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그 영광이 잘 불러주지 알았어, 그래, 우리 리비씨 오늘 마무리하고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만 스테이 보내봅시다 오케이 어차피 또 저희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단체로 이렇게 스테이 보고 싶을 때 제가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리비 데려오지 않을게요 네 우리 친구는 맨날 괴롭힘만 당하는 것 같아서 네 네, 리비가 내가 대신이야 얘가 더 괴롭혔어 아, 그래? 네 역시 리비씨랑 커피앤 둘은 살 좋은가? 네, 좋아요 아니, 하지 마 애들 다 감정이 있어 자, 이러다가 둘이 더 싸우기 전에 자,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네, 네, 네 네, 네 그럼 스테이 우리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 리비씨, 리비 가서 끄고 와 리비씨 가서 끄고 와 빠르다 빠르다 어우 리비야 리비서 달리기를 구축하려는 거예요 리비야 안녕 안녕 안녕